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기를 눌러가지고 아기가 죽었는데 몰래 와서 내 아기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깨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어서 너무너무 놀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바꿔치기 한 겁니다 이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여자는 또 그 여자대로 아기가 자기 여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기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 있는 참 어려운 재판을 솔로몬왕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했는지 다 아시죠? 네 칼을 가져다가 아기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씩 주라고 아이고 이게 말은 하지만 참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 여자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여인은 비통하게 말했겠죠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어떻게 아기를 죽일 수가 있느냐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세요 이렇게 했죠 솔로몬은 그 아기의 참 어머니라면 어떻게 아기가 죽는 걸 보고 있겠나 그 어머니의 모성애 그걸 포착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그 어머니의 고통어린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 달 동안 배 아파서 품고 있다가 낳은 아이를 내 자식인데 저 여자한테 주라고 말할 때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어떻겠어요? 열한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불이 붙는데요 막 속이 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성경은 이렇게밖에 표현 안 했지만은 상상을 해보건대 막 가슴을 치고 쥐어뜯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안됩니다 안됩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라고 왕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 여인의 모습 그 고통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고통 여러분 그 고통이 뭘까요? 그 고통이 이 여인이 그 아기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 고통이 그 여인이 이 아기의 진정한 어머니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사랑이 표현되는 이런 이야기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석유관과 바리세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그때 석유관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의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아직 그 메시아가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당신 예수 선생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저 예수 선생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가 맞는지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9절과 40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고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이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표적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는 주전 8세기 부강국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던 요나 선지자의 표적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서 그 성읍을 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그 말씀을 받들질 아니하고 거부한 채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니누의 사람들을 향한 분노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셨나요? 큰 풍랑이 일어나 그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그 석유관과 바리세인들에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이 무슨 표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나 그게 왜 표적이 될 수 있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 사건은 니누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나에게 가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요나가 거절할 일도 없을 거고 풍랑도 없고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없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 출발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요나 너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구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악한 니누의 백성들은 당장 멸망하는 게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맞는 거야 네 생각이 그렇게 많이 틀린 건 아니지 그런데 어떡하겠니 내가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는 그 사랑이 내 사랑이 그 정의보다 훨씬 큰데 어떡하겠니 그래서 나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길 원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방향을 돌려서 니누에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네가 고생하는 거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를 거기다 집어넣고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게 하나님의 요나를 향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두 번째 표적 그걸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석유관과 바리세인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 당신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중에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나도 땅 속에 있을 거다 그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 장래에 지내주셨고 그 속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 계신 거 아닙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처럼 그게 서론이고 예표라면 결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다는 것이 왜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이 너무너무 진하게 나타나니까요 우주가 생긴 이후로 가장 큰 고통이 그 사건에 나타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저 낮은 마구간에 내려보내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고귀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걸 내려다볼 때 그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볼 때 그리고 그 날카롭고 큰 못이 손과 발의 살 속으로 파고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헐떡이며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의 주가 죽어서 숨이 끊어지고 물건처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장래에 진해질 때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계시는 바로 그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겨지는 고통 그 고통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 고통을 다 감수할 정도로 죄인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주는 최고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속에 계셨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는 그 이상 큰 표적이 없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 문왕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저 여자에게 차라리 아기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고통을 통해 아기를 향한 사랑이 나타났고 선지자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그 악한 니누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독생자 예수님을 무덤 속에 집어넣는 그리고 겪으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있으니 이게 바로 고통을 통해 표현된 표적이요 사랑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사람들은 이 엄청난 표적을 표적으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린 그런 표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무능력한 모습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표적은 따로 있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건국을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 우린 그런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신 그걸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통해 나타난 사랑 거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는 건 능력의 표적인데 능력의 표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미 숱한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12장 22절만 해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귀신 늘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영혼은 귀신에게 눌려있고 육신은 눈을 못 보고 말을 못하는 영육이 다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셨으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만 보이신 게 아니죠 온갖 장애인들 병든 사람 다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정말 대단한 능력을 증명하는 표적 그거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어이가 없게도 세례요한도 그런 능력의 표적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 세례요한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에 가보면 2절과 3절에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나요 이렇게 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누굽니까 그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 자격도 없다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장본인이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쩌자고 여기 와서는 메시아가 맞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요한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을 때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제수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는데 이건 불륜이라고 하면서 요한이 심하게 공격을 하다가 붙들려가서 사해 근처 마케루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마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 이 감옥을 부수고 나를 구출할 거다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구출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죠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견디다 못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도록 시킨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할 때까지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 너희들이 보고 듣는 대로 요한에게 가서 말해주라는 거죠 여기 병자가 고침받고 장애인이 걷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게 뭡니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이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예수 선생님이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게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다가 한 줄 덧붙여서 말씀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이고 싶은 한 줄은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능력의 표적을 보이던 그가 그 전능한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자인 것처럼 맥없이 끌려가 얻어맞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 땅 속에서 있을 거라고 말해줘라 이 한 줄을 덧붙이고 싶으셨겠죠 여러분 그 한 줄을 덧붙이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능력을 나타내서 엄청난 일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덧붙여주는 한 줄이 없으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표적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있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낸 게 아니었어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요한 네가 나보다 여섯 달 먼저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그동안 선포했지 수고 많이 했다 너는 나의 길잡이였지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울고 있구나 너만 울고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울고 있다 너를 생각하면서 나도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나만 울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찢겨지고 고통받고 계시다 그런데 생각해 봐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감옥을 부수는 능력이 아니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고통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구원하는 거야 너는 그 감옥에 있고 나는 조만간 무덤에 있게 될 거다 너는 거기서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고통으로 가슴이 갈갈이 찢겨질 거다 그 고통을 통한 사랑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너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통을 통해서 표현되었음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불만이 많으세요? 더 부자가 못해서 더 성공하지 못해서 더 유명해지지 못해서 그리고 내 뜻대로 다 하질 못해서 내 자식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셔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마치 여기 석유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요? 날 정말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대들고 싶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 섞인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뭐가 부족하냐? 내 독생자를 땅에 보냈어 너 위에서 그리고 나는 고통 많이 받았어 내 아들을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게 했어 너 위에서 너 사랑해서 그리고 지금 내 옆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같이 있다 너 사랑해서 근데 뭐 부족한 게 있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거를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병락교의 성도 여러분 아저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저씨 옆집 아저씨 나는 철부지 애인데 옆집 아저씨가 오며 가며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멋진 장난감도 갖다 안겨주면 이 철없는 꼬마는요 와 우리 아저씨 대단하다 난 우리 아빠보다 아저씨가 좋아 그런 철없는 애들이 많아요 아저씨의 한계 어딜까요? 얘가 사고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져 있으면 아저씨는 그때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아빠는 그 피투성이 아이를 안고 달려가서 내 장기를 다 이식을 해서 주더라도 우리 애를 살려야 되겠다 그게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를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 분이십니다 아저씨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저씨가 좋다고 아저씨에게 가는 게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불신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벌써 받았어요 그 은혜를 벌써 받았어요 그러니 뭐가 더 부족한 게 있겠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무덤 속에 계시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거면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저 그것만 생각하면 세상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저 여자에게 차라리 주어달라고 하던 그 여인의 고통에서 아들을 향한 사랑을 포착한 이 솔로몬의 안목이 놀라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들님을 무덤 속에 집어넣고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 감격밖에 없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의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영락의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으로 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